폭스만발, 초강력, 웃음, 핵폭탄, NG 스페셜 베스트 5 5위, 찌릿찌릿 눈빛 감전 연훈왕자의 무덤이 파헤쳐진 적이 있었다 하였느냐 예, 의빈대감 되게... 의빈대감 되게... 아, 저 왜 모르겠지? 아, 아, 아 연훈왕자의 무덤이 파헤쳐진 적이 있었다 하였느냐 예, 의빈대감... 아, 왜... 의빈대감, 의빈대감 4위, 결혼은 전쟁이다 윤선, 윤선 대머리 깎아 아, 아,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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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거지? 종침의 기본자세, 따라라라라라라라 아, 너무 부끄러워 당신은 나한테 안 돼 3위, 딱밤의 최후 1위, 패션 5위, 패션 아, 아프겠다 너도 맞아봐 얼마나 아픈지 2위 분위기 깨는 소리 나 고등학교 때 극장 주인 아들 행세하느라 텀빙 극장에서 혼자 닭소리를 주문했어요 어떡하니? 어떡해? 1위 김수현 스페셜 전화? 전화 빈민 구제에 쓰여야 할 물자와 인력은 탐관 오리의 배를 물리고 변등 배 야 대사 틀린 건 괜찮은데 표정도 하지마 나 진짜 미치겠네 여기 왜 이러지? 아니 뭐 이 형선아 지금 당장 성수총에 국문을 들려하라 지금 당장 죄송합니다 와있네요 와있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노상궁 오 괜찮네 노상궁을 찾아보거라 당시 별궁에 머물며 죄송합니다 별궁에 머물며 별궁에 머물며 세자변의 교육을 담당했던 자입니다 지금까지 해피타임 NG 스페셜이었습니다 해외 해외 아멘